우리가 가끔 사람을 만나다 보면 지독하다 싶을 정도로 흑백 논리에 빠진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흑백 논리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안에 대해서 흑과 백, 성과 악으로 구분해서 사안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대한민국 안에서 무슨 얘기만 하면 좌파예요? 우파예요? 아니면 침북, 종북, 침박? 이렇게 우리 편이에요? 정치적으로 아니면 상대 편이에요? 이렇게 나누는 거죠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분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궁금해서 얘기만 하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교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 편인지 세상 편인지 나눠서 그것이 선인지 악으로 나누는 것 흑백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 대단히 피곤해 합니다 이런 사람들 만나면 숨막혀 하고 길게 대화 못하겠다 친하게 지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쉽게 판단합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단히 불편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확히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의인들이냐 아니면 악인들이냐 의인이 아니면 너희는 악인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누는 기준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신칭이 많이 들어봤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하나님을 믿는 거 우리 편 하나님 안 믿는 너희들 저 편 뭐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어떤 선을 행하는 행위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대단한 불편함을 안겨다 줍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말씀 나누는 이 말씀 안에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과 악이라는 이 두 가지 프레임으로 구분해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누가 양이야? 너 양이야? 염소야? 이렇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읽기로 오늘 본문에 접근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우리 입맛에 맞게 요리해보자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되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결론이 뭐야 그래서 나는 염소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섣불리 판단하지 않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접근하기 전에 분명히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행함을 지독하게 강조하는 본문이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됐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행함을 너무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작은 자에게 행하라 선을 베풀어라 그래야지 의인이다 그래야지 내 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언뜻 보면 그렇게 보여요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한 사람에게 십자가를 향한 복음이 믿음이 주어져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의 방향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사람의 삶의 길이 있을 거예요 그 삶의 길, 그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해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자꾸 행함을 덕지덕지 갖다 붙이면 믿음이라는 아름다운 가치를 훼손시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일정 부분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500년 전에 특히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면제부를 판매하는 것도 있었고 다양한 행위들을 만들어내면서 그 선한 행위들을 하면 구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500년 전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믿음을 저버린 채 행함을 강조하면서 그 행함이 우리에게 마치 대단한 선물이나 구원을 일으킬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거짓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가능성은 충분해요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이 믿음과 행함은 구분돼야 돼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갈 수 없어 행함 강조하지 마 그건 믿음을 자꾸 훼손시키는 거니까 행함을 자꾸 강조하면 믿음이 사라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돼 이러한 주장을 옹호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관계없이 행함을 지독하게 강조하는 건 너무 큰 문제가 있지만 그 반대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같이 있으면 마치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뭐 선한 일, 사랑을 행하는 일 그것만 얘기하면 믿음과 관계없는 얘기 또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해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서도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구원이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생명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쓰여지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삶입니다 성경에서는 생명과 삶을 똑같은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죠 그런데 성경은 삶이라는 것 그 사람의 삶도 동일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생명이 허락되어지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주어지면 반드시 그 생명에 걸맞는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이 주장하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우리가 생명에 걸맞게 살아가요 생명이 주어졌어요 믿음 때문에 그래서 그 생명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 삶이 기계적이거나 아무런 우리의 감정이나 의지도 없이 아주 그 좀비 상태처럼 그냥 막 그렇게 사라지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그럼 우리에게 무슨 순종 프로그램 구원 프로그램이 임해요 그래가지고 내 생각은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 말씀 그렇게 가야지 하고 막 좀비처럼 막 저쪽으로 가고 전도해야지 막 달려가고 말씀 읽어야지인데 왜 이러지 이 시간에 읽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때 무차별적으로 폭력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를 감화관동시키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그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죠 우리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너 잘 만났다 이놈 내 너 잡으러 다녔다 너 한 대 맞자 너는 내 제자도 아니다 너 나가 죽어라 이제 내 다른 제자 뽑으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지 않았죠 아니면 맞아가면서 다시 제자 훈련 해보자 이렇게 하시지도 않았어요 주님은 한 가지를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베드로,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걸 물으신다고요 사랑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사랑을 회복시키시는 방법으로 그를 감화감동시키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를 경험하고 그 경험한 진리에 우리가 그 진리에 맞게 살아가야지 하는 소망이 생기고 그 진리의 삶에 자신을 헌신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이 생명이 선명해지고 풍성해지고 잘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에게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거 맞구나 그 믿음이 주어졌을 때 그 믿음에 대한 지식이 예수님에 대한 그 사실이 내 정서를 대단히 기쁘게 하거든요 감격스럽게 하고 때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눈물도 나오고 기쁨도 생기고 그렇게 내 감정을 정서를 이끌어갑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매 순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싶다는 소원이 생긴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꿈꿔요 막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예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일이 있을까 막 자꾸 상상한다고요 그 그림을 그리고 그것에 헌신을 해요 내가 의지를 들여서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더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 봐야지 그리고 사랑을 실천해 봐야지 십자가를 지고 내가 걸어가봐야지 이런 의지가 막 생겨난다고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실현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뿅! 웃으시면 좋은데 뿅! 해가지고 내가 변했어! 내가 이제 그냥 이렇게 살 거야! 이런 일은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감정도 변하고 우리의 의지가 헌신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거보소 2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고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역사가 있거든요 믿음이 만들어내는 일이 있는 거죠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따로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는 행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죠 믿음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것에 걸맞는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믿음이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무엇을 향해 가게 되느냐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25장 40절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자 오늘 본문 35절부터 보면 그 사람들은 목마른 사람이고 배고픈 사람이고 나근에 된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야 되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삶의 열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두 단어로 다시 표현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고아와 과부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되게 불쌍하다 이게 아니고 성경이 고아와 과부라고 할 때는 고아와 과부만 돌보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없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모두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야고보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러면 우리는 흔히 기도 많이 하는 거 말씀 많이 보는 거 여러분들처럼 수요예배에 참석하는 거 이게 경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맞는 말이긴 한데 성경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좀 뛰어넘어요 그것도 중요한데 곧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사랑이 한 사람에게 임했을 때 그 믿음의 사랑이 그 사람의 삶을 바꾸어서 이러한 자들을 돌보는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보다 근본적인 질문이 생겨집니다 왜 우리는 이들을 사랑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렇게 작은 자 연약한 자를 돌볼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타당합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언제나 그 연약한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세요 마치 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들이 있으면 가난한 자가 있으면 나다 바로 이 자를 돌보면 나를 돌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자신과 연약한 자를 동일시하세요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연약한 자였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 내가 연약한 자였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는 것 오늘 본문을 볼 때 내 양이냐 염소냐 이거 먼저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자였다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아 왜 연약한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세요 부자랑 동일시할 수도 있잖아요 세상에 권력이 많은 자와 예수님이 이 자가 나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연약한 자와 동일시하세요 이 대답은 너무 간단한데 좀 허무해요 예수님은 원래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만약에 그분으로 생각 안 했다면 우리가 좀 다른 분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원래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그렇게 연약한 자를 돌보고 함께 더불어 사랑을 실천하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그것이 이 대답의 전부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포도원 품꾼 기억나시죠?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이렇게 소집하거든요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부를 수 있는데 9시부터 이제 사람을 찾아 다니는 거예요 9시에 사람도 또 부르고 12시에도 부르고 3시에도 부르고 6시가 마감인데 5시에도 또 사람을 불러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9시, 12시, 3시 이렇게 사람을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5시에도 사람을 불러요 점점 시간이 늦춰질수록 이 일의 그 역량이 좀 처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 좋은 사람을 뽑고 일 잘하는 사람을 뽑고 싶지 일 못하는 사람을 뽑고 싶지 않잖아요 그게 세상적인 판단 기준이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5시의 부름을 선택을 받은 자는 그다지 뭐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 흔히 청년들 얘기로 루저죠 그러니까 잘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또 가만히 보면 5시에 부를 필요도 없습니다 6시 마감인데 뭐 일 대단한 거 있다고 부릅니까? 그리고 5시까지 선택 못 받은 사람이라면 얼마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매력적이지 못하면 계속 선택을 못 받고 탈락하고 탈락하고 탈락해가지고 그 시간까지 대기상태로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똑같은 품삭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라고 우리 지난주 말씀을 들었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 듣고 어떠셨어요? 억울하셨습니까? 나는 9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12시나 3시 정도는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5시하고 나하고 똑같이 봐 이거 뭐 이런 분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지난주 수요일에 끝나고 목요일날 저희 대학 청년 사역자들이 아침에 잠깐 이 말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또 박세문 목사님이 대학부 사역자시니까 저희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저희들 모두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같이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5시에 선택된 사람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지식이나 능력으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나 조금 나은데 그래도 내 지식이나 능력이 조금 나은데 근데 만약 그 기준으로 부르셨다면 더 나은 사람 많거든요 줄 세워보자고요 이 세상 사람들 지식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IQ대로 한번 불러보자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면 없을걸요 우리 능력으로 한번 보자 명예로 한번 보자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부름 못 받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거든요 똑똑한 사람 많고 또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더 순종할 만한 충성스러운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늘 뭐 빼잖아요 계산하고 우리는 하나님 맞습니까 좀 더 분명하게 해보세요 막 이렇게 요구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유가 없는 거죠 굉장히 신비스러운 사랑이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5시에 내가 왔는데 나를 자꾸 동일하게 대해주시고 똑같이 사랑한다 하시니 굉장히 신비하죠 설명이 불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여는 첫 번째 문은 내가 양인가 염소인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그게 바로 나구나 오늘 거기서부터 이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첫 걸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예상치 못하게 지진이 나가지고 수능이 내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수능 생각하면 매해 좀 마음이 아파요 점수 몇 점으로 사람 댐댐이를 규정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고3 수험생들 또 N수생들이 그 한 번의 시험을 위해서 얼마나 긴장되고 또 떨리는 마음으로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마다 수능시간 끝나고 나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성적표 들고 자신의 한계 이 세상 속에서 한계를 직면하면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그리고 삶을 스스로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런 현장에 서게 되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너는 쓸모없는 존재다 넌 실패했다 이 세상에서 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탄의 메시지죠 그 메시지만이 자신의 생각을 계속 울려요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나누었던 믿음의 우정 따뜻한 가족들의 그 사랑어린 눈빛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오로지 사탄의 메시지 난 실패했다 난 끝났다 이 메시지밖에 없죠 혹시 수능 보는 분이 있다면 잘 치라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시험을 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더 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시험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9시에 선택된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선택된 사람이나 똑같아요 우리 주님이 너 9시에 왔으니까 너 대단하다 내 오른팔이다 너는 내가 더 많은 일도 주고 내가 더 너를 사랑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안 믿는 눈치신데 진짜라니까요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니 저를 믿으세요 진짜로요 똑같이 대해주세요 그걸로 나의 점수나 나의 학교 출신 학교나 내 형편이나 내 직업이나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그것에 주된 관심을 가지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예요 나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으로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사랑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용서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거든요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일곱 번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곱 번이 웬 말이냐 일곱 번씩 일흔번이라도 해라 굉장히 큰 단위죠 490번 하라는 게 아니고 계속 용서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 얘기를 들려주십니다 우리 지금 천국 비유 시리즈와도 연결이 돼 있고 오늘 본문과도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아멘 그러니까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왕과 같은 거예요 임금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가 진행돼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비췄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가 6조 정도 되거든요 1달란트가 한 6억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화의 단위는 굉장히 커요 억고 억을 얘기하고 조가 막 나오고 그러거든요 6조를 빚진 거예요 감이 안 오죠 6조를 빚졌다는 게 그런데 임금이 됐다고 없던 걸로 하자 용서해 준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집에 가다가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한 600만 원 돼요 적은 돈은 아니죠 그 사람 만나니까 용서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너 잘 만났다 이 놈 그거 왜 안 갚는 거야 너 한 번만 봐달라 그래요 꼭 갚을 때니까 안 된다 너 감옥 가자 그때 임금이 듣고 노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러면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건 사람과도 관계 있다고 봐요 우리가 갑자기 여러분 집에 가다가 600만 원 다 용서해 주시고 탕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아멘이 안 되잖아요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게 안 되죠 600만 원이 어디 애 이름입니까 그게 말이 돼야죠 600만 원이면 한 학기 등록금이고 중고차 한 대 살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되게 많거든요 그거를 무슨 용서를 해줍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방금 6조를 용서받았어요 방금 내가 6조를 없었던 일이 된 거예요 그럼 집에 가다가 600만 원 커요 600만 원이 근데 해볼만 하지 않아요? 안 돼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6조를 댔는데 그게 안 됩니까? 할 수 있어요 6조가 큰 돈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안 만져보셔서 6조 진짜 크거든요 그걸 용서받은 거예요 할 말 하잖아요 그렇게 사랑 실천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크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 받은 사랑으로 사랑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래서 언제나 흘러가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은 언제나 밖으로 흘러갑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어떤 사랑을 실천하진 않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내어주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만약 그 사랑을 우리가 진실로 받았다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무를 수는 없어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랑이 사용될 수는 없어요 언제나 흘러가게 돼요 누군가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형제에게 연약한 자에게 이웃에게 그 사랑은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은 혼신의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오른편과 왼편으로 지금 나누고 있거든요 이 오른편과 왼편의 선자들의 반응, 자세예요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오른편 양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을 돌보았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또 왼편에 있는 염소라고 불리는 분들인데 이분들도 물어요 주님께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묻는다고요 질문이 저한테 있었어요 진짜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양들, 이 사람들은 그들의 주장처럼 아무것도 안 했을까?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주님한테 진짜 아무것도 안 했을까?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분들 이분들은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진짜 아무것도 안 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상상력 안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서 있는데 지금 심판의 자리인데 거짓말 할 리도 만무하고 근데 그들의 삶 속에서 진짜 주님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을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두 쪽 다 무엇을 한 것은 분명하지 않을까? 그런 확신이 생겼어요 제가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 이 분들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예 기억을 못, 기억상실증에 걸리는 것처럼 제가요? 뭘 했는데?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왼쪽 분들은, 이 염소분들은 자기가 한 거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는 자세예요 안 했다고요? 제가 2년 전에 이거 안 했다고요? 제가요? 막 지금 이렇게 자꾸 묻고 있다고요 오늘 본문의 4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5장 44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근에 대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우리 언제 안 했습니까? 좀 더 쉽게 풀어서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이러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주님 제가 5년째 순장으로 성기는 거 모르세요? 지금? 주님 제가 2017년 초등부 교사 근데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그거 했는데 그거 몰라요? 와, 주님 제가 3년째 청년부 리더입니다 나 모른다 이게 말이 돼 주님! 이러실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나 모른다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자꾸 따지고 있다고요 지금 왼쪽의 사람들은 자꾸 그거 대묻고 있다고요 나 모른다고 나 이렇게 했는데 근데 오른편은 완전히 달라요 분명히 무엇을 했을 거예요? 양들이 안 했을 리가 없고 제가 양들을 좀 알거든요 엄청나게 헌신하거든요 이분들 온통 성기는 자리는 다 양들만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안 했다 그러고 있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 진짜 너 수고했다 올 한 해 너와 함께 내 몸 된 교회를 네가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기뻤다 너무 수고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그 칭찬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뭘 했는데 이렇게 저 아니고 딴 사람 아니에요 제가 뭘 했는데요 주님 제가 뭘 했다고 지금 저에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두 부류가 마음과 자세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확연히 구분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섬김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서 감사하는 섬김입니까? 아니면 보상을 기대하는 섬김이고 어떤 무엇을 주고 받으려고 하는 계산적인 섬김입니까? 우리의 섬김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죠 46절 말씀해 보면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말씀해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오직 하나님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행함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죠 진짜로 이거 코스프레가 아닙니다 진짜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선명합니다 나근에 된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가 동일하게 돌봄을 받는 나라입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그림으로 설명하면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그렇게 되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 거다 그리고 어린이가 애가 독사굴에 손 넣는데도 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자가 어린 양을 보고 침을 흘리지 않고 먹고 싶어 하지 않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변한 거죠 사자가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린 양 잡아먹어야지 저거 배불리 먹어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과 함께 놀고 싶은 거예요 사자가 변한 거예요 사자와 어린 양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습니다 그냥 혀로 핥는 거예요 너무 예쁘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사자가 되게 해달라고 강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사자 되게 해달라고 잡혀먹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강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이 되어도 괜찮은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묵묵히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좀 있는데 청년들은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열정도 없이 열심도 없이 게으르게 살자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남을 짓누르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 위에서 군림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열심의 동기는 하나님 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직장 생활에서도 성실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이유도 하나님 사랑 때문인 거예요 우리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신실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보상적인 기대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내게 강하게 임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만약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어색하거나 여전히 낙은에 된 자, 연약한 자, 쓰러져 있는 자를 돌보는 것이 익숙하지 않게 다가오는 분이 있다면 해야 될 일 분명히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자였는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쓸쓸히 외로움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었던 나그네였는지 내가 거루민이었는지 내가 고아와 같은 자였는지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였어요 그러한 자인 우리를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어떤 조건이나 요구사항이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실천했으니까 주님 뭐 주실 겁니까? 그렇게 요구하는 천박함이 우리 가운데 도무지 나타날 여지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반응 그거 하나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한 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한 절로 요약한 말씀이 여기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극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극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극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극률이 심판을 이깁니다 오늘 말씀에서 양과 염소 나 어디지? 나 염소면 어떻게? 그렇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게 강박증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는 안 읽으려고 할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런 두려움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는 것 극률이 이 모든 심판을 이긴다는 사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쓰러져 있는 나에게 임했습니다 그 극률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 사랑과 극률로 형제를 이웃을 쓰러져 있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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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